멧돼지도 잘 먹는 굵은 칡뿌리는 녹말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칡 녹말을 추출해 국수나 떡을 만들고, 칡줄기에서는 섬유질을 뽑아서 갈포의 원료로도 사용합니다. 어린수는 나물로 먹기도 하고, 쌀과 함께 밥을 지어 먹기도 합니다. 뿌리로 칡즙을 짜서 먹고, 잎을 건조해 잎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칡즙을 먹을 때 주의할 점으로, 생칡즙은 찬 성질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. 그러나 칡뿌리를 은근한 물에 오래도록 다려서 마실 경우에는 당뇨에 좋고, 비위를 튼튼하게 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. 어린순을 건조해 갈룡이라 하여 원기를 세게 하는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. 말린 어린순 갈룡은 식물 성장을 촉진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양기를 높이는 데 효엄이 크다고 하네요. 어린순을 설탕과 섞어 1년간 발효시켜 음료로 만들어 마실 수 있는데요. 이 칡순효소는 변비, 고혈압, 당뇨, 기력, 쇄약 등의 효엄이 뛰어나고, 어린이 성장 발효계의 효엄이 높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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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